무기 무기 양이 상관아닌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엔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. 근데 이런 얘기가 더 그렇기 때문에 많이 techn기만 하려는 거 같아요. 그것은 그릇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ㅠㅠ 11,000원 10,000원 10,000원 11,000원 치즈 돼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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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다녀요 이거 하나만 주이잖아요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전세계를 선배로 텍트럴의 하늘행이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주라고 부르면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냉끗하다고 합니다 식수로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대가 가니까 좀 편하네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